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사례인 겁니다. 이 이은주 후보의 용인정은 사전특표 조작의 교과수입니다. 표본 샘플입니다. 샘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이은주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그냥 천모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섹션하고 다음 섹션 두 개는 특별하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은주 후보를 다루게 된 것은 이런 글을 본 겁니다. 당선자 변경이라는 여러분들 영상이 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선거구를 찾아봤습니다. 용인정의 이은주 9개동 100% 사전선거 이겼습니다. 심지어 6개동은 1000표씩 차이가 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 8개동에서 이은주 후보가 500표에서 1000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전선거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투표자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겁니다. 그 투표자에게 답하는 형식으로 제가 이 문제를 다루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용인정의 이은주 후보는 9개동에서 이런 100% 사전선거를 이겼고 6개동에서는 거의 1000표 이상 차이로 이겼는데 당일 투표 8개동에서 모두 다 500표에서 1000표 차이로 이은주 후보가 패배했다. 이게 도대체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왜 나냐. 사전투표에서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은주 후보가 6715표 차이로 4.17% 총득표율을 기준으로 4.1%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경기 용인정의 8개 선거구 9개 선거구 정확하게 9개 선거구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빼기 관내 사전의 여러분들 차이값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용인정 당일 투표 에서 43대 54로 이현주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이현주 후보가 55대 43으로 이겼습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11.5% 이현주 후보 경쟁자 마이너스 11.3%입니다. 뭘 했은 겁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보이는 겁니다. 이현주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하게 되면 사후에 이런 선거 데이터가 절반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훔쳐가지고 절반을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준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국힘 후보에게서 마이너스 11% 정도 사전투표자 11%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11% 정도 더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 정도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자 수의 23%의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경기 용인기영정 마북동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40대 57로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53대 44로 승리했습니다. 이현주의 차이값은 플러스 13.3% 국힘당 경쟁자의 차이값은 마이너스 13.4%입니다.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마북동에서는 합치게 되면 대략 27% 정도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27%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우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어떤 모습인 거 아니까 전형적인 조작이 일어났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bc를 합치게 되면 a플러스 값하고 bc의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그래프로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전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조작값에 따라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집어넣어 줬게 되면 전부가 더블당은 다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플러스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0.80%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조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은주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1,352표 조작 제외국민투표 626표 조작 구성동 관내 사전투표 4,470표 조작 마북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3,255표 조작 보정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4,851표 조작 축전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이은주 후보 4,443표 조작 전부 다 조작한 겁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다고 가정하고 그냥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유일하게 손을 심하게 안 드는 것은 거소 손상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은주 후보가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8만 2천표 국민의힘의 강철 후보가 7만 5천표 차이로 이은주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8만 2,156표 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은주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위조 투표지를 어떻게 투입했냐 일반적으로 경기도에서는 4장당 1장을 투입했는데 전략지구 특별히 반드시 붙여야 될 지구에서는 서울처럼 3장당 1장을 투입한 겁니다. 여기가 전략지구입니다. 용인정의 이은주 후보와 함께는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후보를 사랑해가지고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와가지고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진짜 3장당 1장의 위조 투표지가 더해지도록 더불당의 이은주 후보에게 더해지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이은주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계산하시려면 여러분 여기에 노란색 관외사전투표 노란색이 안 돼있네요. 관외사전투표 노란색 국외부재자투표 노란색 광내사전투표 이 노란색이 칠해진 이 부분에다가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이은주 후보에게 더해준 가짜 표수가 그대로 여러분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 표수입니다. 이은주 후보에게 무려 18,708표를 더해준 겁니다. 18,708표 이 수치는 서울에서 최고로 표를 많이 더해준 김근식 후보를 낙선식에 남인순 후보와 함께 더해진 표보다 더 많은 겁니다. 18,708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3장당 1장씩 들어가도록 이은주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관외사전투표에 4,877표의 위조투표를 투입하고 국외부재자투표에 662표에 326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투표 여러분들 662표에 662표에서 여러분들 326표를 빼게 되면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해외 동포들이 이은주 후보와 함께 던진 표는 336표밖에 안 됩니다. 선관위가 이은주 후보를 특별히 사랑했으려면 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326표입니다. 제외 동포들이 336표를 이은주 후보와 함께 던졌는데 위조투표지를 326표를 더해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한 겁니다. 여기 노란색 관외사전투표는 전부 다 4분의 1 곱하게 되면 여기에 푸른색 에 있는 가짜 투표지를 다 이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보시죠. 여기에 관외사전투표가 여기에 더불음주당의 이은주 후보가 11352표를 받았다. 이은주 후보의 선관위 발표 관외 투표 득표수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투표장에 오신 분이 이은주 후보와 함께 던진 표는 6475표밖에 안 되는데 선관위가 4877표를 더해 준 겁니다. 4877표가 어디서 나왔냐. 선거인 수 19507표에서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선거인 수는 싹. 확정된 숫자인 겁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변수가 아니고 이미 확정된 숫자입니다. 상수를 그냥 더해 준 겁니다. 제외 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후보의 선관위 발표 제외 투표 득표수 662. 이게 가짜란 겁니다. 몇 표를 대줬냐. 326표를 더해 준 겁니다. 326표를. 662에서 326표를 빼게 되면 실제로 제외 동포들이 이은주 후보와 함께 던진 표는 336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 안에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그냥 규칙이 발견됐다는 그 자체가 뭐죠 . 그냥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조작을 한 거죠 . 이게 한국인들이 좀 깨어 있으면 정말 용인할 수가 없는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 인 겁니다. 모든 더불어민주당 후보 의 표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것이 낱낱이 밝혀진 선거입니다. 여기에 관외 사전투표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더불당 후보 의 득표수 조작 구성동 관내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조작 다 득표 조작인 겁니다. 대신에 국민의 힘의 강철호분은 여러분들 표를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은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면 그냥 선관위 여러분들 데이터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엑셀 파일 엑셀 작업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익숙 하실 테니까 그냥 계산하게 되면 가짜표를 그대로 다 출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짜표를 구하게 되면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 진짜표를 합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몇 표를 얻었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위조 투표제 a를 더해 준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x를 발표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전투표장 에 와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 숫자를 발표했는데 가짜로 y라는 숫자를 만든 겁니다. 본인들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를 거기다가 위조 투표제 a를 더해 준 겁니다. a라는 것이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 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한 번 보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은주 후보에게 얼마나 표를 더해 줬냐. 여기 이 작업이 바로 이번에 이를 도와주신 제야 전문가가 가장 크게 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전수조사 를 통해 가지고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소위 선거 부정의 전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셨는데 결정타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몇 표를 더해 줬냐를 찾아낸 겁니다. 몇 표를 더해 줬냐. 그러니까 이 방정식 을 찾아낸 겁니다. 전국에서 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백일하게 된 겁니다.